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인 거라 생각합니다. 빨리 수습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블랙리스트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하나의 문화적패로 우리 사회를 갈라치게 하고 사회통합을 가로막고 정당한 비판과 건전한 문제제기 이런 걸 봉쇄하는 재갈을 물리는 길들이기 순화정책이었어요. 아주 나쁜 것이었습니다. 국민적 분노를 자극한 바 있죠. 그런데 그와 유사한 그런 것을 했다는 것은 절대 용납이 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보수 언론과 검찰 권력에 눈치를 받겠죠. 그거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당시를 복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느닷없이 이제 와서 그러는 건 저도 어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느 방송토론회에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 다 보셨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이낙연 후보가 그 전에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다음 대통령이 되면 공약으로 발표하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다음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돼서 한다고 할 게 아니라 당 대표 시제를 못한 것 그것을 지금 합시다 그랬더니 답변이 물어보겠다 의견을 물어보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수사기소 분리가 분권의 원리에서 당신이 주도해서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추미애 후보가 얘기할 때는 의견을 물어보겠다 유보를 하고 안 할 것처럼 하시다가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라는 거가 지금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되면 굳이 공약을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실천을 촉구했는데 실천 촉구에 대한 응답이 내가 하면 하는 것이고 추미애 후보가 하면 못 하는 것이다 라는 식이면 상당히 이게 공약 가로채기 실천에 대한 응답도 아니고 약간 얌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좀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오늘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이를 길러보지만 우리 아이 보고 예방주사 맞으러 가자. 그러면 엄마 내일 가면 안 돼. 내일 가. 그 내일이 또 오늘이 됐어요. 야 오늘이 됐으니 가자. 그러면 엄마 내일 가자고 했잖아. 또 내일 가. 이러더라고. 그럼 결국 주사 안 맞겠다는 것처럼 우리 아이가 했듯이 내일 한다 하는 것은 오늘 안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답답한 거죠. 그렇게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아니 총리 때 못 하시고 당대표 때 못 하시고 그러면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까? 권한이 있을 때 안 했는데 라고 어떤 후보가 물었더니 못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돼보고 싶다. 이렇게 또 약간 비켜가는 그냥 약간 코미디 같은 답변을 또 하셨어요. 김종민 의원의 법사위원으로서 또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때로는 저하고도 대화한 게 있지만 저의 정책 보좌관하고 돌아가는 상황 뭐 이런 걸 얘기한 것이지 그게 그 당시에 아 이게 당대표의 입장이다. 장관이 이해하라. 이렇게 해준 적이 없어요. 그랬으면 나도 얘기했죠. 당이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있으니 빨리 그러면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내라라고 하든가 했겠죠. 그러면 정책 보좌관을 통해서 제가 물어보면 당을 걱정하면서 자기 또 한계에 부딪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그게 당대표 뜻이라고 왜 그렇게 방패가 돼주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아니 나는 공격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에 대해서 촉구를 하는 것이지.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저는 이제라도 늦게라도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 이해를 했으면 제 말이 옳은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추용 갈등 프레임 속에 당이 빠져 있었는데 보니까 윤석열은 결국 정치를 하고 정치 명분도 때로는 월성원전 때문에 탈원전 정책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분노해서 정치하기로 했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중수청 설치 때문에 이게 검찰 권한을 박탈하는 정부의 화가 나서 또 정치를 하게 됐다라는 정치 명분도 실시간 바뀌고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도의 정치 중립성이 요구되는 검찰총장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정치 검사잖아요. 정치 검사를 스스로 드러내 보인 것인데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화가 났으래도 개혁 입법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안 하는 명분이 안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죠. 그게 왜 당에 대한 공격이라고 받아들이죠. 동문서답이지. 본질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나는 당에 대해서 촉구를 하는 것이지 당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당에 요구를 하고 촉구를 하는 것이지요. 지금도 늦었지만 그렇게 만시지탄이나 늦게라도 깨달았다면 당장 이행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게 왜 당에 대한 공격입니까. 그렇게 김종민 의원이 캠프에 줄 서가지고 당과 후보 사이를 이관을 붙이면 안 되죠. 지향해야 될 일이죠. 엄중히 이 자리에서 꾸짖습니다. 지향하세요.